여기 학생강의를 가지고 삶에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저는 좋습니다. 다만 14조의 가르침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욕심을 키운다면 제가 좀 걱정되는 거고 진리의 화신이 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14조의 화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이 14조의 진리들을 해보세요. 에고가 처항하죠. 그럴 때 몰라를 쓰세요. 에고가 처항하면 몰라 괜찮아 하면서 참나에다 맡겨버리고 에고가 처항할 때마다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14조를 선포하세요. 이게 진리야. 이게 자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카르마 경영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냥 진리의 화신이 돼요. 간단합니다. 진리의 화신 되는 비결은 참나각성으로 에고의 힘을 약화시킨 다음에 이 14조의 진리를 말하고 생각하고 실천함으로써 여러분 삶을 진리로 바꾸는 거. 여러분 삶의 진리가 자리잡아 버리면 여러분은 진리의 화신이 돼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진리의 화신 되기. 몰라 괜찮아는 그럴 때 쓰세요. 명상은 그럴 때 쓰세요. 에고가 처항할 때 몰라 쓰시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도 그래요. 이 말들은 뭔가 좀 추상적이잖아요. 아무리 뭐 실천지침이라고 해도 어떤 상황이 전제되지 않고 그냥 이 말만 있으면 그것도 좀 공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하시느냐. 욕심이 통할 때 이게 출동해야 돼요. 특히.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카르마 경영이라니까요. 근데 카르마라는 게 발동할 때가 뭐예요. 뭔가 내 탐진치가 작동할 때죠. 욕심이 크게 흔들리고 움직이고 할 때 야 이때가 이제 물들어올 때요. 이때 내가 뭘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거예요. 이때 내가 뭘 할 거냐. 14조를 하면요. 카르마의 발동이 시작될 때 이제 14조로 요리해내는 그거의 전문가가 되시지 않으면 아무 일 없을 때 혼자 명상하면서 14조 읽고 눈물 흘리고 해도 부지럽습니다. 작은 움직임에 그냥 날아가요. 아주 작은 움직임에도 막 14조 읽고 감동하고 혼자 방에서 그러다가 밖에서 아들이 부르고 그러면 욕하고 네가 웬수다. 내가 지금 진리랑 화나 됐었는데 이러면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지만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공부가 원래 이런 것보다 하시겠죠. 그래서 더 심해져요. 상태가. 역시 세속인들하고 같이 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점점 산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역시 속인들은 답이 없어. 이러면 그게 황금절에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사람이 창의력이 여러분 안에는 무한한 창조력이 있는데 갑자기 허공에서 여러분 끝내주는 제품 만들어봐. 그럼 못 만들어요 여러분. 갑자기 취직을 했는데 애플이나 삼성 어디 취직했다고 치죠. 끝내주는 거 만들어봐. 창의력이 안 나옵니다. 뭘 어떻게 해요. 그런데 기존 제품 이런 게 있어. 여기서 밧데리 문제, 뭔 문제, 뭘 해결해봐. 제약을 걸어주면 여기다 창조력을 써봐 하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생각이 나옵니다. 창조력. 뭔 얘기인지 아세요? 적절한 제약이 없으면 창조력도 안 나와요. 감이 못 나와요. 왜냐? 몰입해야 할 대상이 너무 방대하면 몰입이 안 돼요. 그쵸? 그런데 몰입할 주제를 분명히 해주면 여러분 몰입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거라면 한번 몰입해보자. 내일 시험 보겠습니다. 시험 범위, 전과목, 교과서 전체. 그럼 오늘 공부 안 합니다. 뭘 어디를 해요? 그쵸? 그런데 내일 과목 중에 교과서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낼 거야. 그럼 여러분 공부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마찬가지로 마음이 이미 딱 체념을 하는데 마음이 딱 뭐 이미 붕 떠버려요. 몰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있습니다. 제 몰입 책에 나와요. 제 몰입력보다 몰입 대상이 너무 크면 우리는 몰입을 못 하게 돼 있어요. 만만하게 쪼개야 돼요. 만만하게 만들어야 돼요. 만만하게. 그러면 설사 전과목 이러더라도 어차피 준비는 내가 못 하니까 내가 그럼 범위를 정해야 돼요. 내가 이것만 보겠다 하면 몰입이 돼요. 마찬가지로 몰입 자체도 안 될 뿐더러 창조력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몰입할 만하게 만들어서 창조력을 뿜어내려면 여러분이 주제를 좀 한정 지어야 돼요. 대상을. 내가 몰입할 대상을. 그러면 14절을 실천하세요. 막연합니다. 막연해요. 과거를 잊어야지. 아무것도 지나가고. 그 말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자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죠. 그 사안에다 적용하시라. 지금 여러분 심사를 괴롭히는 거기에다 적용하시라. 이 말이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창의력이 나오고 창조력이 나와. 이 문제를 14조에 맞게 해결해 보자 라고 해야 몰입이 된다고요. 몰입이 되면서 이제 안에 있는 창조력이 끌어져. 밖으로 나오게 되고 창조력이 터져 나오면서 막 수많은 영감이 이제 막 솟구치죠. 그러니까 주제를 내 몰입력보다 더 큰 주제를 택하면 어차피 못한다. 아예 몰입 못한다. 내가 할 만한 걸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닥친 일에 거기에다만 집중합시다. 라고 항상 자신의 마음을 관리해 가면서 14조로 경영해 가셔야지 막연하게 오늘 14조 잘하자. 아자. 막 이러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순간 기분 내고 그냥 흘려보내고 돌아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 일이 생기나 보자 해서 나를 괴롭히는 일이 생기면 그때 14조로 해결하기 이거 습관을 들이시라고 꼭 제가 올해 올해 이제 마지막 얘기 같은데 당부드립니다. 그것만 잘하시면 올 한해 또 많은 진보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꼭 또 엄청난 진보가 여러분을 찾아올 겁니다. 엄청나다는 게 기대 이상의 어떤 진보가 꼭 오실 거예요. 아무튼 올 한해 살아남으셔서 다행이고요. 잘 버티셨습니다. 몰라로 버티시면서 14조로 공략하자. 인생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하면서 또 내년 한 해 버틸 힘을 연말에 또 충전해 두시고 충전이 별게 아니라 자꾸 몰라 괜찮아 참나랑 만나는 시간을 늘리세요. 별일 없고 심심하실 땐 참나 만나세요. 물론 뭐 저기 막 인터넷도 관리해야 되고 막 SNS도 관리해야 되고 막 하실 일이 많지만 그거 하는 짬해라도 계속 몰라 하시면서 참나와의 만남 두근거리는 만남을 계속 이어가시지 않으면 자 참나랑 만나지 않으면 이 진리는 참나 안에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참나랑 안 만나면 진리가 안 나와요. 어거지로 애고가 진리를 밀어붙이게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참나랑 자꾸 만나면서 참나 안에 있는 진리가 내 애고를 통해 나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표현되게 만드는 게 그게 아무튼 답이니까 억지 힘 쓰시면 안 나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아주 지혜롭게 처신하셔야 돼요. 참나랑 자꾸 만나면서 애고의 욕망 이런 거를 참나한테 맡기고 일체는 참나의 작용이니까 참나한테 맡기자 이것도 14조 내용이잖아요. 맡기면서 힘을 좀 빼가면서 마음이 좀 양심에 맞게 그러면 변화하실 거예요. 그 결을 타서 뭘 해내고 해내고 해야 돼요. 애고가 혼자 막 아자아자 해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하면 그거는 욕심이 붙어서 안 될 거예요. 뭘 보면 아냐 욕심 붙었다는 게 그게 안 됐을 때 막 분하고 막 이러시면 욕심 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참나와 함께 하는 거는요 그런 마음이 덜 합니다. 애고의 애고가 덜 자극 받아요. 일은 일대로 잘 되고 애고는 덜 탐진 채 자극받게 일을 처리하셔야 돼요. 가능합니다. 더 깨어 계시면 그게 가능하죠. 아 잘 아실 거예요. 지금도 몰라 하고 내려놓으세요. 14조 잘해야 된다는 것도 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몰라 하세요. 기분 좋아야 14조가 나오지 억지로는 안 나오는 법이에요. 내 기분을 계속 관리해가는 겁니다. 기분이 너무 나빠지잖아요. 그러면 탐진 치 그러니까 악의 방향으로 굴러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14조 절대 안 나와요. 내 기분이 좋아야 나와요. 여러분 기분이 좋아야 여러분 진짜 기분 좋잖아요. 그럼 괜히 옆 사람한테 커피라도 타다 주고 해요. 기분이 좋으면 내가 좋으니까 내가 안 좋으면 마음이 안 납니다. 억지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계속 관리해 주는 게 보살의 되게 중요한 임무예요. 아까 책임은 막중하다고 했죠. 그 임무 중에는 내 기분 계속 평상심 유지시키기 이게 있어요. 왜냐 내가 기분 안 좋으면 다 꽝이에요. 인위해제 안 할 거잖아요. 내가 좌절하면 인위해제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진리를 준비하고 있어도 내가 아버지 저 됐습니다. 저는 이번 생에 그럴 기분 아닙니다. 그러면 끝이죠. 저는 그냥 삐뚤어질 겁니다. 하면 끝이에요. 내가 안 하겠다면 그만해. 여러분의 힘이 막중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엄청난 영감의 생명의 물을 지구에 쏟아내고 싶어도 여러분이 수도꼭지거든요. 여러분이 거부하면 그만해요. 저는 안 열 겁니다. 문을 열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수문이에요. 문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열어줄 사람이 지금 기분이 안 좋으면 안 열려요. 그러니까 보살의 제일 임무는 내 기분 관리하기에요. 남의 기분이 아니라. 내 기분을 계속 좋게 만들어야 돼요. 사실은. 몰라 괜찮아. 언제 쓰시겠어요. 그때 써야지. 내 기분을 내가 계속 돌려놓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분이 안 좋으면 분명히 옆 사람한테 화내게 돼 있어요. 아이고 내가 화를 내버렸네. 아니에요. 늘 그렇게 사셨어요. 새삼스럽게 왜 늘 새롭게 놀래시는 버릇들이 있어요. 처음 겪은 일이냐. 인생에서. 본인을 되게 성자로 알고 계세요. 내가 어떻게 이런 실수를 했지. 아니에요. 그 실수 수성이고 그런 분이에요. 가끔 기특해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가끔 기특할 때를 나의 기준으로 삼으세요. 나는 이런 존재다. 그렇죠. 그 아닙니다. 평균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치를 높이려면 계속 그렇게 자기 기분 계속 관리하고 계셔야 돼요. 보살인데 인상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럼 옆사람보다 같이 기분 나빠지죠. 그럼 이게 벌써 자해해타잖아요. 어떻게 이게 보살 또예요. 자해해타가 일어났는데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사무실 가면 사무실 문 열기가 싫은 분이 있어요. 문 열면 그분 봐야 되는데 그분이 인상이 오늘 딱 안 좋다. 그러면 오늘 하루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사무실 분위기 다 안 좋아요. 남들도 괜히 조심하고 큰 소리내서 못 듣게 되고 그 사람 맞추느라고 그럼 이게 말 한마디도 안 했죠. 그럼 그 사람은 그럴 거예요. 나는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너희 생각해서 나 화나는 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미 그 방은 완전히 폭파됐어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걸 모른다니까요. 자기가 모른다니까요. 주변에서도 말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신호를 서로 주고받아요. 그래서 주고받을 때 자기가 먼저 잘해야 됩니다. 내 거 내가 먼저 챙겨야 돼요. 그래서 막 경련 일으킬 정도로 웃고 다니시라는 게 아니고 그냥 기분 좀 풀고 다니세요. 기분만이라도 그러니까 내 기분 계속 풀어놓으라고요. 얼어붙을 만하면 몰라 괜찮아 해서 풀어야 돼요. 녹여놔야 돼요. 계속 녹여놓을 책임을 여러분이 갖고 있습니다. 아니 우주에서 여러분의 중생심 누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의 카르마 누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이요. 그걸 안 챙겨놓고 남의 거 카르마를 막 도와주겠다고 하면 그 보살이 보살도를 왜곡해서 이해하고 있는 보살이죠. 다른 보살들이 그럴 거예요. 네 거나 풀으라고. 중생들도 그럴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너한테 이런 말 들으니까 더 불쾌하다고.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보살이라고 자기 생각했는데 남들은 쟤만 바뀌면 우리가 이제 우리 사무실이 나와질 거야. 했는데 자기는 자기가 보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가정에서도 참 나만큼만 하면 좋을 텐데 다른 가족들의 입장은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눈치가 제가 항상 얘기하자면 보살 또는 눈치다. 눈치가 빨라지나요. 하늘 눈치도 빨리 캐치해야 돼요. 눈치가 좀 이상하다. 그럼 빨리빨리 육바람이를 더 하고 이렇게 해야지. 또 주변 사람들 눈치가 이상하다라는 빨리빨리 자기가 육바람이 먼저 다가가고 이게 자기 기분 관리가 보살해야 될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러냐. 일체의 심절화. 일체는 자기 마음으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자기 마음의 VR만 보고 계시잖아요. 자기 마음의 VR이 지금 엉망이 돼가고 있고 왜곡돼가고 있는데 이걸 방치했다. 부정적이 돼가고 좌절이 기본 배경음악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걸 방치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중생을 구제하냐고요. 여러분 시각이 이미 왜곡돼 버렸는데 여러분 눈에 안 된 보인 사람이 더 보살일 수가 있고요. 이미 왜곡돼 버리고 나면 여러분이 제일 문제가 돼 버려요. 문제가 돼 버려요. 우주에서. 그러니까 계속 맑은 마음 정확한 잣대 내가 14조의 진리의 잣대를 정확히 알고 있나? 내비게이션 정확한가? 나는 깨어있나? 내 마음은 지금 애거로부터 좀 초연해 있나를 꼭 보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신성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잘못 남의 잘못 여러분 기분도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홀로 항상 운전자 정신 차리고 깨어 계시면서 내비 잘 작동되나? 이 14조 진리 꼭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서 잘 작동되고 있나? 이게 내비로서 기능하고 있나? 여러분 인생이 이 14조의 의지에서 가고 있나? 나 점검해 보시라고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틈날 때 호흡하시면 에너지까지 기름까지 채워가면서 하는 거죠. 이 이상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고 저도 이제 이런 제가 말씀드린 거 제 강사하니까 제가 좋은 게 있어요. 말을 해놓잖아요. 말해놓은 게 저를 구속해요. 그래서 제가 살아갈 때 제가 말해놓은 게 이 말도 네가 안 지키면 누가 지키냐 하는 그게 있어서 말을 막 뱉어놓으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제 강의 많이 들으시면 알겠지만 저는 많은 그걸 깔아놓잖아요. 성인도 욕심이 있는 법이다. 막 이런 나중에 이제 할 말 있게 전 항상 언행일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말에서 미리 다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 놓습니다. 미리 하나하나 해놔요. 나중에 딱 저한테 도인이란 사람이 그러냐 그러면 유튜브 링크 몇 개 정도 보내드릴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도인이 싸우면 안 되지 싸움 바람일 강이 있습니다. 미리 다 해놨어요. 도인이 그렇게 욕망에 그럽니까? 사소한 욕망도 챙겨라는 강이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빠져나가서 다 만들어놔요. 안 그러면 제가 이제 언행 불일치가 되니까 제가 안 하는 걸 했다고 할 수도 없고 또 또 제가 하면서 얻은 이 진리의 이 맛 욕망을 경영해가다 느낀 이 맛을 전달 어떻게 안 해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도인은 그러면 안 되지 하는 선입견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 사이에서 계속 제가 많이 도움드리려고 수를 놓고 있습니다. 유튜브 강의 많이 참고하시고 예, 마지막 마지막 예, 하나 보살도를 하면서요 제가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 이제 제 눈에는 좋아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 왜곡되거나 그런 거에 대한 지표 같은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게 그런데 진리는 이건데 이걸 명상하실 때 내가 다 다른 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문제화할 수 있다는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잘 지킨다고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남이 행복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리이탈하는 게 남이 진리로 나로 인해서 남이 더 자명해지고 진리로 인도되고 자명해진다는 거는 남이 행복해져야 돼요. 남이 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그쵸? 내가 양심적으로 대접했다면 그 결과가 나오나를 보셔야 돼요. 주변에 안 나오면 많은 분들이 흔히 남 탓을 먼저 하기 쉬워요. 내가 이렇게까지 육바람이라는데 정말 안 맞춰주네. 남 탓을 하기 쉬워요. 속인들은 이래서 문제야. 이렇게 아까 같이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혹시 내가 빌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나는 히어로인 줄 알고 있는데 빌런일 수가 있어요. 내가 도시를 다 구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 도시에서 너만 사라지면 진짜 걱정이 없겠다라고 하면 충격받겠죠. 그런 충격을 미리 대비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진짜 받으면 진짜 힘듭니다. 미리 자기가 혹시 하고 해보세요. 혹시 내가 오늘 보살도라고 남한테 한 충고가 남한테 긍정적 결과를 낳은 게 아니라 부정적 결과 되게 한을 한을 쌓게 만들었다든가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어떤 과보를 만들어낸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의심을 해보시고 한번 떠보세요. 어떻게 그런가 안 그런가 미리 좀 떠봐서 그런 것 같으면 빨리 사과하고 바로잡는 게 일 크게 안 만드는 법입니다. 거기서 더 버티시면 일이 커져요. 보살도는 일이 작을 때 실수할 수 있어요. 이게 보살도 공부라는 게 끝없는 실수입니다. 끝없는 실수인데 왕양명이 이런 말이에요. 전순록에서 내가 양지가 답이다는 말을 할 수 있게 될까지 엄청난 많은 시련을 겪었다. 단련이 있었다. 처음에 그냥 쉽게 양심이 답이다. 이 말을 똑같이 한 거예요. 왕양명 선생님인데 이 말을 제대로 내가 내가 스스로 인가하기까지 많은 세월이 걸렸다. 그러면서 이해를 들어요. 의사가 여러 팔을 꺾은 뒤에 훌륭한 의사가 된다고 하듯이 이러면서 예를 들어 자기도 수많은 실패와 낭패를 보고서야 양심이 답이라는 말을 확실히 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왕양명이 말년에나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한문으로는 치양지인데 저희는 정보도 드려요. 제 강의는 듣다 보면 양지를 완성하라. 양지를 실현하라. 양지만 내 양심 양지는 양심이에요. 양심의 판단이죠. 양심의 판단만 내가 올바로 실천하면 모든 문제의 답이 된다는 걸 오늘 내가 확실히 내가 말할 수 있겠다. 이게 저 뒤에나 나와요. 치양지가 답이더라. 아는 거 알았다. 지금 이게 답인 거를 스스로 아시려면 많은 낭패도 겪어보셔요. 나는 고쳤다고 했는데 도움 준다고 했는데 환자가 소송 걸고 이런 일도 겪어봐야 되고 겪다가 겪다가 어느 선을 찾는 거죠. 그때 제일 좋은 유용한 팁은 내가 혹시 상대방한테 내가 한 말이 오히려 더 악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 선한 영향을 줘야 되는데 악한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는 것을 꼭 뒷조사 해보시고 하셔야 돼요. 계속 자기가 점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끝없는 자기성찰이에요. 이 공부는 왜냐? 남이 말을 다 못 해줘요. 솔직히 여러분 남한테 지적 잘 못 하죠. 말해도 되는 날이 온다면 얘기해주고 싶은 분들 많죠. 그날은 묻지 않는 날. 야자 타임보다 그런 날을 한번 지정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후련하게 양심성찰을 도와주는 날 양심성찰 데이 해가지고 남의 양심을 성찰을 도와주는 날 너 거기다 이거 좀 적어 적어두고 아침마다 좀 외워라 할 정도의 하고 싶은 말들이 있죠. 그거를 자기가 캐치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남이 나한테 차마 말 못하는 말이 있다니까요. 그걸 알아내야 됩니다. 그걸 알아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조심하셨던 게 진짜로 나 진짜 화 안 낼게 얘기해봐 그러면 화 내고 끝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거를 어떻게든 끌어내면서 가는 것도 보살도의 묘미입니다. 너무 다 들으시면 안 돼요. 어차피 어차피 그러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센 거 하나라도 좀 고쳐가는 맛이 어차피 우리가 남의 마음에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봐도 그건 분명히 내가 고치는 게 맞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는 찾아내서 고치시는 게 그런데 그거 고치실 때도 그걸 찾아낼 때도 이걸 곱씹으세요. 이거 글로도 써보고 외우고 해보세요. 또 분명히 제가 장담합니다만 명상하면서 이거를 자꾸 음미하다 보면 분명히 떠오르실 거예요. 이게 양심을 각성시켜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도 못했던 게 떠올라요. 저는 실제로 그래요. 저는 명상 중에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다 하는 걸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이거를 계속 곱씹다 보면 요즘은 그냥 명상만 해도 사실은 떠오르죠. 마음이 진리에 맞춰질수록 금방 떠올라요. 처음엔 이거를 많이 새겨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안 맞는 게 검색돼서 떠올라요. 당신 오늘 한 일 중에 네가 오늘 한 일 중에 이거는 방금 네가 말한 거랑 좀 다르게 한 것 같은데 하는 게 찜찜함을 품고 떠올라요. 그럼 자기가 그날 하루에 바로잡아야 할 것 하나라도 알 수 있어요. 그거라도 일단 빨리 고치시고 명상을 자주 하면서 진리를 곱씹다 보면 거기에 어기게 한 어긋나게 한 거 있죠. 그게 무의식에 있던 게 툭 떠오르는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해보면 딱 돌아서서 명상하면 탁 떠오르는 게 있어요. 아까 그 말 할 때는 의식도 못했는데 딱 끝나고 돌아서서 딱 명상 애고를 좀 비우고 있으면 탁 떠올라요.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어. 그 말은 선을 어겼어. 이런 느낌이 탁 옵니다. 그럼 조심해야죠.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기를 자기 마음에서 선명하게 그런 잘못된 게 바로잡히는 날이 와요. 나중에. 바로는 안 돼요. 왜냐. 지금 우리 카르마가 다 각자대로 업장들이 두터워서 자기 변호에 능하기 때문에 떠오르려다가 또 발목 잡아요. 야 넌 가만 있어. 너까지 나서면 자꾸 너무 자괴감 들잖아. 너 내부에서 단속을 해서 막아버린다고 말을 해도 될까요. 아무튼 근데 명상을 하면 이게 풀려요. 자체 검열이 좀 풀리면서 애고의 검열이 풀리면서 뭔가 참나가 검열하는 것들이 탁 떠오르면 진짜 중요한 것들이 애고는 쓸데없는 걸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몰라 하고 명상하다 보면 진짜 중요한 본질적인 게 탁 캐치된 상황이 누구나 오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참나도 있고 진리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참나와 진리를 자극시켜주면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런 직감이 개발되실 겁니다. 본인과 대화를 많이 해보세요. 단 본인과만 대화만 안 되고 남의 눈치나 남과의 대화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어보세요. 슬쩍 찔러보세요. 나의 이런 말이 그때 좀 아프지 않았느냐 어떻게 알았냐 막 이러면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다음부터 조심 사실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런 말 나오면 조심해야죠. 살짝 술 먹이면서 좀 건드려 봤더니 너무 나오면 막으시고 왜냐하면 내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이게 서로 간에 적절하게 가야 돼요. 속 얘기 다 하면 또 다시 못 볼 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조심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조심조심하면서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나와 나와 너가 점차 점차 밝아져가고 점차 점차 육바람일 전문가가 돼간다. 이게 중요하지 갑자기 우리가 성인처럼 못했다고 너랑 나랑 끝났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급격하게 좌절하실 그런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유심인은 귀 기울이면서 눈치껏 살아가시는 게 여러분 그러면 도가 또 높아져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죽기 전까지 이렇게 닦아서 예수님처럼 된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하고 왜 비교를 하세요? 여러분 도가 엄청 높아진다. 이번 생에 정말 공부 잘했다. 보람 있는 한 생이다. 한 결실을 맺어서 갈 수 있는데 어떻게 안 하실 수가 있어요? 분명히 도는 높아지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